김지나 회장님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정말 좋아합니다. 자, 소사랑 예술당 김지나 회장님 두 사람이 정말 좋아합니다 세월, 두 세월이 갈부름도 그 다음은 두 가슴에 그 잠을 새기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밤이 좋아요 그 사랑에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을 주고 해당할 때 사랑, 그 사랑이 정말 좋은데 이럴 거이돌이 오는 눈물 머물러 구르던 그 가슴에 향사를 안 새기면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이해가 좋은데 사랑,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여러분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주세요.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